원주시가 장마철을 앞두고 산지 전용 허가 현장에 대한 일제 점검에 나섭니다. 관내 산지 전용 허가를 받은 현장 100곳 670만 제곱미터를 대상으로 허가 복구 기준 준수 여부, 복구 설계서 승인 여부를 포함해서 허가 조건과 관련 규정 준수 여부를 종합적으로 점검합니다. 점검 결과 조치가 필요한 현장에 대해서는 재해방지 조치 명령을 내리고 장마철 이전에 조치가 되지 않은 현장은 사법 처리 등 강력 조치한다는 계획입니다.